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에듀입니다. 청덕고등학교 2학년 영어 시험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1학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변형이 조금 덜 됐습니다. 1학기 때는 청덕고가 변형이 하도 많이 돼서 제가 여기다가 주황색으로 칠했었거든요. 그게 한 60에서 70 정도 넘어갔었는데 변형이 안 된 문제가 10% 미만이었습니다. 변형이 된 문제의 퍼센트가 줄었다는 것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체감 난이도가 아마 많이 낮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. 학생들한테 물어봐요. 문제 어려웠어 쉬웠어 쉬웠어요. 그럼 변형이 덜 됐구나. 어려웠어요 변형이 많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평균 점수가 좀 올라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반대로 기말고사 때는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변형되는 패턴은 예전 청덕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배운 지문이 아니고 처음 보는 지문을 이렇게 넣고 출제를 하셨고요. 그 다음 이런 빨간색 같은 경우는 원래 배운 내용이 빨간색인데 비슷한 내용의 다른 단어로 그 다음에 어구로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다. 빈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예전과 마찬가지로 항상 변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연결어라든지 어휘 같은 것도 항상 변형을 하십니다. 변형되는 것을 적응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변형되는 단어를 잘 알아야지 청덕고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순서라든지 이런 것도 처음 보는 지문을 집어넣으셨고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같은 경우도 처음 보는 지문을 집어넣으셔서 변형을 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것을 보시면 전부 다 여기에 본문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쓰는 시험이 아니고요. 요양문 안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작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에 대한 대답을 조건에 맞춰서 쓰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. 무작정 외워서 된다는 게 아니고 외워봤자 어차피 똑같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평소에 문법에 맞게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어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지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글을 쓰셔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 프라임 에듀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간에 최대한 변형 문제를 많이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어휘라든지 빈칸에서 변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여기서 빨간색으로 고치셨잖아요. 그럼 여기도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게 고친 겁니다. 지문 같은 경우도 처음 보는 지문이 있거나 지문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원본 같은 걸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최대한 변형 문제에 많이 접할 수 있게 항상 변형되는 것에 익숙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서수령에서 간단하게 점수 몇 점 깎이고 그 다음에 객관식 같은 경우는 다 맞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거의 1등급 갔습니다. 최대한 학교 문제하고 비슷하게 문제를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게 내신 대비 때 학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. 앞으로도 청독고의 많이 분석해서 그거와 맞게 최대한 비슷한 문제를 많이 출제할 수 있게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프라임 에듀였습니다.